성매매가 가능한 술집에서 한 손님이 여자 종업원을 난도질 해놓자 포주는 총을 겨눕니다. 마을 보안관 대빵인 리틀빌은 소식을 듣고 황급히 달려오고 포주는 돈 주고 사온 아가씨가 일을 못하게 되어 손해가 막심하다 빌에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빌은 문제를 일으킨 놈들에게 포주가 입은 손해를 말 두필로 갚으라 하고 어떠한 조치도 안해줍니다. 고참 언니는 고작 그게 다냐 이해할 수 없었고 이득본 포주는 그녀를 말립니다. 교수형을 안 시키다니 열받은 그녀들은 돈을 모아 대신 죽여줄 총잡이를 고용하기로 합니다. 과거 악독한 미치광이 총잡이였지만 돼지를 키우며 평범히 살아가는 윌리엄 머니 그에게 어느 날 어린 애송이 총잡이 스코필드가 찾아옵니다. 교수형을 안 시킵니다. 하지만 윌리엄 머니는 아내가 죽은 이후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난한 와중에 어린 두 자녀를 둔 윌리엄은 스코필드의 제안을 쉽게 거절하지는 못합니다. 한편 얼굴에 칼질한 두 명의 카우보이는 리틀빌 보안대장이 시키는 대로 말을 전해주지만 그녀들은 완강히 거절합니다. 무척 오랜만에 총을 잡은 윌리엄은 과연 억울한 그녀들의 복수를 해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윌리엄이의 넋은 실력은 근거리에 깡통 하나도 못 맞추는 신세 말도 제대로 못하는 왕년의 악당은 죽은 아내에게 꽃을 바치고 생계를 위해 다시 총을 잡습니다. 윌리엄은 오래전 동료 레드로건을 찾아갑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fired a gun at a man, Will? 9, 10 years? We was young, full of beans. Alright, so what'd these fellas do? Everything but her cunning, I suppose. Now they cut up a woman. What? So you still have that Spencer rifle, huh? I can still knock the eye out of a bird flying, too. Three ways? 사장은 그녀들이 킬러를 고용한 쓸데없는 짓에 화를 냅니다. 그 후 사장은 새집을 짓고 있는 마을 보안대장 빌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조치를 취해주길 원합니다. 그냥 문제 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과연 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윌리엄과 네드는 그렇게 문제의 마을로 향하고 곧 빌과 마주하겠죠. 그리고 왕년에 악명 높았던 또 한 명의 영국인 총잡이 일명 잉글리시 바비 문지의 말로 향하는 중이었죠. 그리고 옆에는 총잡이 전기를 쓰는 글쟁이 뷰챔프라는 인물을 항상 대동했습니다. 실화를 표방한 소설 비스무량을 쓰기 위해 그는 항상 빌을 따라다녔죠. 총기 소재가 안된다는 보안관의 말을 쎈까고 이발이나 하고 있는 밥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뷰챔프라는 인물을 쓰기 위해 하하, 하하, 하하 사실, uh, he's my biographer. I guess that means that you saw the signs outside of town there saying, Surrender your firearms? I mean, if you don't see it, almost particularly if you don't hear it. No shit, little Bill. All he's got here is writing stuff in this here book. You're very careful, sir. Well, good afternoon, gentlemen. I'll have that 32, Bob. 허세 부리던 밥은 Bill에게 뒤지게 맞습니다. On independence day. I guess you think I'm kicking you, Bob? I'm telling them there ain't no whore's gold. Go on, mind your business. What are you all looking at? Go on, get out here. Scoop! you. Don't be a big eye. Don't be a big eye. You're a big eye. Don't be a big eye. There's no one who saw it. Over there. So you're looking for the chance of doing the training. To be able to get me of sand. There's no one who saw it. 뭐 아무튼 그렇게 윌리엄과 네드 꼬맹이 스코필드 3인방은 한 팀이 되고 사실 스코필드는 시력이 나빠 눈에 베는 게 없어 쫄아서 아무렇게나 총을 쏜 거였습니다. 점전에도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을 쫓아오는 줄 알고 막 쌌던 거죠. 밥과 뷰챔프는 유치장 신세 그리고 글을 압수해 빌은 읽어봅니다. 밥의 정기는 영웅 소설처럼 과장되게 묘사되어 있었고 빌은 그것이 거짓말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밥의 무용담을 받아 적었던 뷰챔프는 혼란스럽습니다. 반면 이쪽은 윌리엄이 전설적인 과거를 삼촌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진짜 실력자일까요? 스코필드는 자꾸 과거를 캐묻습니다. 한편 빌은 뷰챔프를 유치장에서 꺼내준 후 밥에게 총을 주라고 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누가 진짜 고수인지를 가리길 원했죠. 하지만 결국 밥은 총을 주기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허세 가득했던 잉글리시 밥은 또다시 비가 쏟아지며 밥은 퇴장하고 윌리엄이 마을에 당도합니다. 윌리엄은 감기에 걸렸는지 계속 기침을 하고 마을에 남은 뷰챔프는 이제 빌의 과거 무용담을 써내려갑니다. 추위에 떠는 윌리엄은 혼자 남게 되고 빌은 가게로 찾아옵니다. 윌리엄은 뷰챔프는 완전히 적들에게 포위된 윌리엄이 대위기 그녀들과 2층에서 성욕을 풀던 동료들은 의리없이 겁나 튑니다. 아무튼 네드와 스코필드는 말을 가져와 윌리엄을 데려갑니다. 그녀들은 네드와 스코필드에게 화대 없이 몸도 주고 음식도 주고 거초도 마련해주고 꼭 동료 언니 복수를 해주길 원합니다. 네 믿기 어렵겠지만 몽타주입니다. 그녀는 얼굴에 흉터 없는 이쁜 아가씨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얼굴 때문이 아니라 아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네 사실 아내는 죽었죠. 며칠 후 드디어 문제의 카우보이들을 저격합니다. 죄책감 때문인지 뭔지 갑자기 네드는 부상자 쏘는 걸 포기합니다. 결국 윌리엄이 그의 복부에 총을 명중시킵니다. 그녀는 죽어 tongues, 어린아 이건 뭐지! 나 죽었다! 나 죽을 God! 적론 posit이네요! 오묘한 감정이 오가는 가운데 그는 사망하고 맙니다 네드는 나머지 한 명을 더 죽이는데 동참하지 않고 집에 가버립니다 위협을 느낀 보안관들은 말과 총알을 더 준비합니다 혼자 돌아가던 네드는 마을 주민의 제보로 금세 잡혀버리고 맙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윌리엄과 스코필드는 카우보이 아지트로 왔습니다 한편 근거리는 잘 보여 자신이 있었는지 스코필드가 마침 똥싸고 있던 나머지 한 명을 처리합니다 몇 명 죽여봤다는 스코필드는 사실 허풍이었다는 걸 이실직구합니다 그렇게 씁쓸하지만 약속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네드가 붙잡혀 결국 죽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죠 보안대장 리틀빌은 결국 윌리엄의 정체를 알았고 과거 여자랑 아이까지 죽인 무섭고 잔인한 악당이었다 말해줬다 합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전달해달라 부탁하곤 그는 친구 네드의 복수를 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다들 술 한잔하고 빌이 신나게 떠들고 있는 와중에 제 발로 찾아온 윌리엄 수.? 수강하게 됐고 수강하게 됐고 first time or another you are a cowardly son of a bitch you just shot an unarmed man 윌리엄은 과거 늘 취해 있었고 늘 사람을 죽였고 구 10년간 술을 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왔죠 뷰챔프는 돈 냄새를 맡고 윌리엄의 전기를 은근슬쩍 써버려 말을 건네던 순간 빌이 깨어나고 빌이 깨어나고 싶지 않나 빌이 슬프를 찾아서 빌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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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의 전기 빌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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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을 채용 빌이니깐 그리고는 또 여자들을 건들면 반드시 다시와 처단한다 말을 남기고 윌리엄은 떠납니다. 신기한 듯 그를 바라보는 여자들. 이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할리우드 영화계의 거장 클린트 이스투드 제작, 감독, 주연의 1992년작 용서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이 영화는 다음에 1993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이스투드는 1971년 어둠속에 벨이 울릴 때를 시작으로 2021년 크라이 마초까지 무려 39편의 장편영화를 연출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커리어죠. 과거 배우로 먼저 유명해졌는데 스파게티 웨스턴 무비의 아버지격인 이탈리아의 거장 세르지오 레온의 감독 눈에 들어 무법자 3부작을 찍고 영화판에서 유명해집니다. 그 작품으로는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건맨, 석양의 무법자가 있습니다. 이스투드 감독은 이후 2005년에 밀리언 달러 베이비로 다시 한번 작품상을 수상합니다. 배우보단 감독으로 더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윌리엄이 자식들과 함께 자취를 감췄다는 자막이 나오며 영화는 끝나며 엔딩 후에 이게 뭔가 영 아리송한 감정을 들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뭔가 통쾌한 복수국도 아니고 누가 진짜 악당인지 모호한 지점이 바로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클린트 이스투드는 그동안 엄청난 총질을 해대며 승승장구했던 것이 분명 허상이었고 호구 속 과장된 마초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시인하는 영화입니다. 분명 자기 반성적인 영화이고 웨스터무비의 엔터테인먼트적인 가짜 오락물의 회의감을 드러냅니다. 그동안 서부욱처럼 그 흔한 공이치기 연사 한번 안 나오며 사람을 쏜 것 또한 다들 주저하고 뭔가 어설퍼 보이기까지 하죠. 보안대장 빌은 과거의 영광에 취한 허세 가득한 잉글리시 밥을 묵사벌레고 결국 내득까지 죽입니다. 분명 악당이 맞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마을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외부인은 총기를 휴대할 수 없다는 법칙이 썩 나쁜 건 아닌 거죠. 마을의 문제 카우보이들을 먼저 윌리엄 일행이 죽였기 때문에 그의 입장에선 두고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윌리엄 또한 계속해서 과거의 무차별 살인을 반성하며 괴로워하고 있고 본인이 아직 살아있는 건 단순히 운이라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늘 취해 있었고 실력을 뽐내며 망나니짓 한 자신에 끝없이 괴로워합니다. 개인적으로 뷰챔프라는 인물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명확히 말하면 실제를 가공해 돈벌이로 시나리오를 쓰는 영화 제작자들을 상징한다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잉글리시 밥에 붙어있다가 빌에 붙었다 실력자들에게 글의 소스를 얻길 원하며 후반부에는 윌리엄에게까지 붙어 먹으려다 실패하죠. 스코필드는 시력이 굉장히 나쁜 총잡이로 등장하는데 진짜 살인 후 본인이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오직의 죄책감이 밀려온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하면서 허세만 가득한 젊은 세대를 꼬집고 결국 무장하고 있지도 않는 사람을 게다가 똥싸고 있을 때 죽이는 비겁함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씬은 사실 얼굴에 칼질당한 매춘부와 윌리엄이의 대화인데요. 서비스로 동료들은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고 윌리엄에게는 얼굴에 흉터가 없는 예쁜 아가씨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얼굴의 흉터 때문에 거부하는 게 아니다. 넌 아주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얼굴 때문이 아닌 아내 때문에 거부하는 거니 오해 말라고 하죠. 사실 아내는 예전에 천연두로 죽었는데 본인의 망나니 짓으로 특별히 잘해준 적 없이 사별한 아내는 그 자체로 마음속 흉터로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면의 흉터도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악행과 과오는 시간이 흘러도 평생 영화 제목처럼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윌리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아카데미는 그동안 클린트 이스투드의 수많은 웨스트 무비의 완결판을 이렇게 뭔가 반대되게 집대성을 이루는 작품의 허를 찔렸을 것입니다. 오락적인 면을 모조리 빼버린 이런 건조한 작품에 많은 찬사를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 아마모 무비였습니다.